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갔다오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 좀 찍어 오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로밍을 하러 가겠습니다. 살짝 짧게 다녀오기 때문에 크게 로밍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뭐 급한 일이나 또 애기랑 갑자기 영상통화를 해야 될 타이밍에 올 수가 있으니까 로밍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여행객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번 LA에서 우영수 선생님도 오셔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판 배우와 이정세 선배님과 함께. 잠시 끄겠습니다. 홈마팀에서 4팀을 위해서. 미션 완료하라고 합니다. 예스. 그게 뭐예요? 여기 공항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8번 무전기 채널을 누군가가 지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주러. 사실은 무전에서 8번 무전기 8번 무전기 북쪽호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주웠습니다. 여기 공항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세븐가 마지막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LA로 가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기 노을이 너무 이뻐서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종이의 집 넷플릭스에서 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다시 언박싱 욕과 조화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배우들이 받게 될 건데 제가 먼저 미국에 오면서 이걸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 줄 알았는데 또 강도 짓을 하라고 아 강도 단어 와우 힙합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이쁜데 재질이? 우리가 입었던 거랑 다르게 좀 더 고급스러운 재질로 우리 전통 하회탈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하회탈이 조사님들께서 양반이나 또는 상위계층을 풍재하고 비판할 때 쓰던 굉장히 연극적인 우리 전통 탈입니다. 머니아이스트에서 돈이 빠질 순 없죠. 한 장에 사조원짜리 한 장에 사조원짜리 여기 너무 잘 만들었다는데 너무 이쁘다 이거 한번 뿌려줘 돈 좀 뿌려주세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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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베를린이었습니다. 시유온 넷플릭스 아휴 괜히 날려가지고 머리 여기 머리 맞춰주세요 이쪽으로 머리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 이걸로 진정한 넷플릭스 사무실로 오는 거 와우 이 사무실로 흑타일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요 대박 드디어 내가 넷플릭스 본사에 입장을 하나요? 오 승리 승리 2건 1.1.2 이걸 원래 이쪽에 계신 이걸 해주신 거예요 엔하 엔하 엘레오프스에서 네 제 사무실은 어디죠 완전히 이게 완전히 한 작품이 다 되어있는 거는 처음이고 오늘 약간 스페셜으로 만든 게 조금 약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왔으면 오늘 좀 많이 깬어요 저희 오징어집이 아니 오징어집 오징어지리 오징어지리 That's okay Yeah, that's perfect I love it 오 파이클 나오네? 오! 오, 파이클 나오는데? 오! 오, 이제 오케이물 오! 오케이물 비슷해 하 soda 너무 멋있다 너무 너무 와 너무 맛있어 베이스가 찔꺼야? 하비타를 갖고 올거야 하비타를 없잖아요 우리 하비타 오우 예아 없어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LA지부 맞나요? 너무 감사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해서 아주 일정을 성심상했고 진심으로 보냈고 중국의 집이 여기를 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이 한국에서 베를린이로 다시 봅시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